감사합니다. 간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?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감사합니다! 안녕하세요! 아, 이거 봤어요, 뒤로? 어, 아저씨 씨, 정말 감사합니다. 오늘, 오늘 그 팬미팅 한다고 해서 뭐 할까 하다가 제가 구장하신 거 보셨어요? 보셨어요? 너무 먹고 싶어, 같이 먹고 싶어서 여기로. 원래 사투리를 안 쓰시는 거예요? 지금 노력하시는 거예요? 노력하고 있어요. 저 좀 편해지면 사투리가 막 나와서. 듣고 싶으세요? 듣고 싶나? 듣고 싶나? 그러면, 그러면 사투리로, 사투리로 할까요? 네. 연장자부터 드리는 게 뭐나? 제가 집에서 차 때려서 이런 걸 생각하거든요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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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맛있게 드세요. 맛있게 드세요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런데 그게 궁금했어요. 왜 여기까지, 여기까지 왜 와서 나랑 같이 곱창을 먹을까? 그런 게 진짜 궁금했거든요. 제일 멀리서 오신 분. 대박이다. 대박이다. 진짜 대박이다. 저 혹시 눈 밑에 저 진짜. 아유, 아니요. 저 찍을 거 가지고 왔어요. 받고 싶으신 분은 제가 여기 찍어줄 게 제 노하우가 있거든요. 찍고 싶으신 분? 찍고 싶으신 분? 다, 다 진짜, 진짜 다 찍고 싶어요. 다, 다 진짜, 다 찍고 싶어요. 제가 돌아내면서 찍어도 될 게. 잠깐만요. 얼굴에 손 좀 드릴게요. 네, 네. 네, 네, 네. 아니, 아니, 잠깐만. 가만히 있어, 잠깐만. 아니, 눈, 가만히. 제가. 됐어. 아오. 어때요? 괜찮아요. 네. 또 받고 싶으신 분 있으십니까? 고수라이마리아. 몇 살이네? 이제 17살이었는데. 엄마, 공부 안 하면 문화처럼 된다. 잠깐만. 됐어. 이쁘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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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죠?